자 원 헌드레드 나이틴 식스 스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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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뭡니까? 스팀 뭡니까? 전기? 그쵸 워터 인 더 스테이트 인 더 스테이트 보일리나? 오 오 가스 오 오 가스 콤마 콤마 프로듀시드 프로듀시드 디드 바이 보일링 오 나온다 이게 말하다니까 보일링? 응 이거만 응 응 증기 뭐 그럼 증기기는 뭐라 했더라 증기기가 증기 스팀 트레이닝 정도 되겠지 뭐 증기 기관 차면 기관이면 뭐 머신 정도 될 것 같고 응 스팀 스팀 펑크 스팀 뭐 엔진이라고 하든지 응 물 그 상태 뭐 한 뭐야 기체 응 그렇지 뭐 생산되어 응 뭐 그 끓이는 것에 그렇죠 그러면 증기가 압력 그것 때문에 그 뭐야 발전했나? 그렇지 그렇지 압력도 없거든 저 와트가 주전자 끓는 거 보고 만들었다 했잖아 아무튼 그럼 뭐 니 때문에 이거 제품 하나 넣어줄게 원래 없는데 이거 제품 스팀 엔진 스팀 엔진 자 해석해 보세요 아 증기 뭐 엔진 응 증기기관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이 스팀 엔진을 증기기관이라는 말로 번역한 말이야 응 응 자 197 스틸 스틸? 응 스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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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틸? 응 이거 그 뭐 빠다 만드는 그 용... 그렇지 그렇지 나은 아이론 아 나은 아이론 인어 허드 어허드 스트로움 스트로움 폰 폰 폰 폰이 강한인가? 어 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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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 뭐야 조금의 그 탄소 그리고 뭐 그럼 탄소 가면 석탄 같은 거 썼나 어쨌든 뭐 어떤 때 다른 그 금속들 그렇지 그리고 쓰여요 뭐 만들기 위해 나이프 칼들 그렇지 뭐 기계들 등을 그러니까 요즘은 스틸을 아마 기계로 만드는데 옛날에는 뭐 칼 만들때 열을 올리고 땅땅 두드리고 물에 넣잖아 그러면서 뭐 카분도 들어가고 이러는가봐 그러면서 쎄게 되는가봐 음 저 198 스텝 스텝이 뭡니까? 스텝 바이 스텝? 그렇지 뭐 한걸음인가 아 아 아 그냥 한걸음 그 행동 뭐 놓는 응 응 한 발을 그렇지 앞에 그 다른 것을 응 뭐야 이노돌트? 그냥 투드면 되지 않나? 응 그렇지 투드면 됐다 이거 응 움직이게 그렇지 올롱이? 그렇지 올롱? 길게 올롱이 뭐냐 이것도 여러번 했는데 이제 기억해라 아 A가 뭐야 A가 A 어드? 그렇지 롱은 뭐 긴 쪽으로 그렇지 길게 쭉 간다 해가 따라 이래야 돼 아 아 아 길 따라 그러면 way along 이런 말이야 응 그러니까 along이면 쭉 길게 쭉 뻗쳐져 있는 걸 따라간다 응 응 응 자 이그젬플 응 테이크 투 스텝스 투 스텝스 투 스텝스 포워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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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드 투 스텝스 백 투 스텝스 어 백 제자리 아닌가 한걸 그냥 흐름이라고 해 그냥 이거 제자리 아닌가 아 아니요 이거 그 예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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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제자리 아닌가 뭐 가죠 응 뭐야 두 걸음을 앞으로 그렇지 그리고 두 걸음 뒤로 그렇지 와 제자리 그러니까 제자리인데 춤출 때 그런 게 있다고 응 나하고 그때 뭐 살사댄서 이런 거 배울 때 응 앞으로 두 걸음 갔다가 뒤로 들어가고 쓰대 배울 때 이런 걸 썼다고 응 그런 걸 설명 중에 하나 나온 거 같아 자 원 헌드레드 나인티나인 스틱 스틱? 응 이건가? 스틱이 뭡니까? 이거 막대기? 긋자 난 난 어 유절리 유절리 스몰 스몰 띵 띵 띵 피스 오브 오브 우드 그러면 이거 그 뭐 긴 거를 폴이라 하나? 폴은 동그랗게 긴 거를 폴이라 하고 스틱은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뭐 응 한 보통 작은 그 뭐야 좁은? 조각 조각? 아 좁은이 맞네 그렇지 조각 나무에 그렇죠 응 응 응 응 투 어 벌써 200번가 있겠네 와 스틸 스틸? 이건가? 여전히? 그쵸 어드버브 이브 이브 레이터 레이터 앤 익스펙티드 익스펙티드 응 어 여전히 응 아 이거 뭐였지? 아까 물어봤는데 어 이브 이브 심지어 근데 이븐도 여러 가지가 있어 평평한 이런 말도 있고 어 부사로 쓰이는 심지어 그래서 전혀 다른 뜻이 있어서 문맥을 보고 어 레이터 레이터 더 늦은? 그렇지 그렇지 뭐 기대한 걸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전이란 말이 기대한 거보다 더 늦게 그래서 아 이제 끝날 때 됐는데 여전히 너는 하고 있네 아 그러니까 내가 벌써 끝날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로 느낌이 온다고 설명만 보면 응 자 이그젬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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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유 스틸히어 캡처 아아 유 스틸히어 캡처 마크 캡처 마크 오 유 슈드 유 슈드 헤브 건 슈드 헤브 건 홈 홈 홈 아워스 아워스 오고 오워스 오워스 오고 응 야 곤쓰는구나 응 응 뭐 가버려야 돼 아유 당신은 여전히 그러니까 여기에 있네요 여기에 있네요 응 어 당시는 여기에 있나요 뭐 있네요 있네요 해야 돼 그러니까 당신은 해야만요 그렇지 가야만 해요 응 슈드 헤브 고으니 가버려야 가버려야 집에 아워스 오고 한 시간 전에 아워스 몇 시간 응 그렇지 응 몇 시간 전에 그러니까 원아워스 같으면 한 시간 전인데 몇 시간 전에 이미 집에 갔어야 되는데 왜 여전히 왜 있나요 이런 말이야 좋을 것 같아요 antis 오늘의 승리가 용광속 이 동쪽에서 해볼까 내가